Q.너안유패라고함 예 일단 오늘 찍은 영상 레드드먼저 드래곤댁입니다 예 일단 2댁까지 2댁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전댁으로도 맞출 예정인 이미 있는 덱 중 하나일거에요 아마 그 덱이 팔았던가 내가 뭐 어쨌든 그런 덱이구요 일단 2댁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로 이제 뭐냐 잘 못 돌리는데 얘는 꼭 소화시키고 싶어서 일단 덱을 맞춰봤거든요 과연 소화시킬 수 있을지 한번 마지막에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엔젤륨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220V라는 전지맨덱을 돌리구요 이제 답이 없어보여 220V 다 못써요 아 또 이겼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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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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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기왕 아니 리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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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ge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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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그래 아 아니 아니 그래서 배틀페이지 가리기 랜선어택 가리기 랜선어택 가리기 랜선어택 가리기 랜선에 가리기 랜선인데 예스 데미지없다 마지막 파괴되죠 그 다음에 페이조넨 블레르 싱크로네 소환 싱크로셔칸 레트넨 먼저 스카라이트 드라곤 자신필드에 몬스 없고 상대필드에 몬스 있는 효과 레벨 4랑 레벨 5밖에 없는 줄 알았던 레벨 6도 있었네 한 년 있어요 가리기 랜선 가리기 랜선 그러면은 던지가 굿볼트 안 돼 굿볼트 효과 공격이 두배가 되버리지 서치하면서 정말 자신을 너무 잘 희생하는 놈이야 불쌍한 놈이야 그러면은 충전지면 서치 충전을 하기 위해서 얘가 두개 필요하고 얘가 할게 없어 안돼 파괴된다 파괴 서치하기 위해 희생을 한다 정말로 넘무한 것이다 그 탐은 콜레조네이터 를 레이콜 리이콜 덱에 존재하는 레드 레조네이터 리서치 가라 그쪽에 레조네이터 튜노 레드레조네이터 밖에 안 넣었죠 아니요 설마 그럴리가 효과 발동씨 레드울프 효과 발동 덱스 쇼칸 덱스 쇼칸 이제 레드데몬이랑 연말 레드데몬 소환하면 재밌는데 못하겠구나 어 어디 보자 이걸 왜지 소환시켜야지 잘 소환했달까 그냥 아무것도 하시면 돼요 아니야 난 더욱더 만족스럽게 하고싶단 말이에요 좋아 1투노 있으면은 스카레드 나오는데 싱크로 쇼칸 연말연 레드데몬 베리얼 베리얼 효과 발동 비이드 전자는 크리에이터 레조네이터 며즈로 보내는 것으로 레드.. 뭐였냐 뭐였냐 레드데몬즈 스카라이트 드래곤을 특수사환 그 다음에 전 죽는다 스카레드 카펫 두 장을 특수사환시킨다 끝 이 카드 소환시켰을 때 공격에 뭐냐 3500을 올리고 싱크로 쇼칸 레드데몬즈 도라곤 체크소우 레드데몬즈 카라이트 어택 엔드다이 엔드다이 하지 않는 자 어 왜냐면 레드데몬즈가 있는 한 모든 몬스터가 공격을 해야 한다고요 안해도 돼요 굳이 안해도 돼요 꼭 크리에이터 말은 없어요 연말연 레드데몬즈 베리얼 로어택 꼭 크리에이터 말은 없는데 알았어요 라고 생각하는 순간 기락 기락 효과 데미지를 주기 난 다음부터 절대 님을 봐주지 않기로 했었지 그 약속은 지켰는다 그리고 왜 갑자기 뉴드의 계속 바뀌는 것 같지 기분타심 콜 레드데네이터 아니 어 체인 레조네이터 서치 레드데몬 레드데네이터 레드울프 레드데몬즈 하나 있나 아니 사라지기는 있어야겠다 허허허 연료전지맨 너같은게 감히 레드데먼즈드래곤을 공격 공격 공격이다 꿈이 없다 세트한다 엔드다 연료가 너무나도 컸네 연료량이 너무 컸어요 아 저기요 뭐여 고작 연료전지맨다이가 고작 연료전지맨다이가 감히 누구를 이기려는 것이냐 리빙덴드가 부르는 소리 나와라 레드데먼즈 스카라이트 나와라 이끄소 드로우 최인 레조네이터 최인 레조네이터 최인 레조네이터 요까바이토 아래아래 아래아래요 와바 다마시 최인 레조네이 그 몬스를 선시키기 위해 리빙덴드가 크리인 레조네이터 싱크로우 이 두마리와 비대조네 스카라이트를 지적시키면서 스카라이브 로바드래곤 공격력 오천 오도르이키사마 고객이 탁 진화 버틴다 다시 한번 어택 버텨어 내게 버틸 수가 없지 카드 한 장을 셋 하고 엔드한다 드로우 이것이 바로 스카르드 노바드래곤 대단하고 저 카드 이길만한 카드가 없어 나는 나는 만족을 해야 돼 나는 만족을 하겠어 소울 차지 이 전 전투를 포기하는 것을 매장을 특산시킨다 신의 질판을 쓰셨고 공격이 왜 원래대로 돌아왔대 다시 한 번 공격이 라이프를 회복한다 아 제가 죽은 눈을 쏴냈어요? 예 음 어 그렇군 이게 가능하단 말인가 싱크로 쇼칸 또 여기서 스카르드 노바드 나오면 개꿀 레드레몬자 드래곤 타일란트 미안하지만 스카르드는 한 장밖에 안 집어넣습니다 아니 음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역전 카드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야 제왕기열선이요 아 좋아요 전 여기서 엔드하겠습니다 제왕기열선은 주작은 이루어 으흠 으흠 됐어 뭔가 일어났나 폐에 존재하는 레드 스프린트를 소환 싱크로 쇼칸 레드 라이징 드래곤 라이징 드래곤 효과 발동 이듬마크 라이프 회복하겠다 다시 한번 회복 블랙홀 하면은 저 스카렉즈번 탁이 안되네 그런가? 카라 레드 레몬즈 스카라이트 드래곤 이끄쏘 스카라이트 드래곤 어택 흐흐흐 천지맨 에이 에이 레드 레몬즈 스카라이트 타일란트 에이 y 에이 에이 spread 이아 팀 인지매 AA 말아도 될건데 에이 에이 흐흐흐 흐흐흐흐 엔드 에이 두마리 하니 두마리 다시 만시켰어 뜰어 에이 에이 어드베스 충전지맨 효과 난 단 한 번 단 한 번의 기회를 노릴 것이다 9V 9V 효과 지옥격 폭주 소환 흐흐흐흐 하니 어? 어? 스카라이트 미루지에서 스카라이트 특수 소환 말도 안 돼 아하하하 이런게 가능할 줄이야 자신도 놀람 흐흐흐흐 그러면은 전지맨 9V 두 마리 오버레이 다크레벨 엑시즌 드래곤 다크레벨 엑시즌 드래곤 효과 활동 엑시 소재 두개를 제거하는 것은 스카레드 노바드래곤을 지정 아니 스카레드 노바드래곤을 지정한다구요 공격력이 5000 내가 5000 내가 5000 엑시 연료전지면 효과 활동 9V 릴리스 하는 것으로 스카레드 노바드래곤 선택 효과 뭔데요? 페루요 음 노바드래곤이 노바드래곤이 중장기 전지맨 9V 두개를 서치 노바드래곤이 그는 갔습니다 노바가 노바드래곤이 배틀이다 나크레벨 엑시즈 드래곤으로 노바가 근데 네 저 타이란트 공격하면은 스카레드로 파괴되고 스카레드 파괴하면은 응 저 타이란트 효과는 내꺼 파괴되는데 넹 아니 타이란트 타이란트 쓰지마라 타이란트를 쓰지마라 아니 타이란트가 어딜 타이란트를 쓰려고 하는 것인가 이 순간 공격 스카라이트로 어니스트? 당한다 당한다 엉? 나도 끝내고 만족한다 아니 저 양반이 리빙다드가 부르는 소리 리빙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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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이렇게 해서 레드데몬즈 드래곤이 들어왔습니다만 뭔가 노바드래곤을 이기지 못했어 물론 내가 노바드래곤을 안 끝낸 것도 있긴 하다만 전기 만족하겠다고 이상한 짓을 많이 했다만 솔직히 소울차스에서 그때 뭐였지 레드홀프 소환시키지 말고 스카라이트 소환시킨 다음에 싱크로 소환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굳이 그러기 싫어가지고 레드홀프 소환시켰다가 욕물 예 어쨌든 지금까지 봐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플러스 구독 보다는 영상 마실게요 그럼 끝 빠이빠이 끝 난 만족스럽지 못해